안녕하세요. 강아지 보양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을 그냥 강아지한테 주면 잘 안먹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한 수급 프라이팬에 볶으세요. 그리고 달걀하고 같이 물을 건조시키세요. 그러면 강아지들의 달걀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기가 막히게 주면서 미역국을 같이 먹습니다. 미역은 강아지 소화기관에 정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역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미역을 프라이팬 넣고 볶으세요. 그 조금 수분이 증발할도록. 그 다음에 달걀을 넣으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제 북어 추가하시면 돼요.